안녕하세요 뚜순입니다. 오늘은 뚜순이가 뽑은 사이다 영상 베스트 식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6위는요 담배충 편입니다.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세상에서 애들이 제일 귀찮아. 언니 어 왜? 어 버려 어이 아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치킨 식는다. 네. 아우 씨 깜짝아 또 괜찮아? 응. 저기요. 응. 아니 사람이 지나가는데 담배풀을 튕기면 어떡해요. 그래 왜 담배꽁초까지 바닥에 버리세요? 뭔 소리야 나는 담배풀 안 튕겼고요 담배풀이 알아서 튕겨져 나갔습니다만. 아저씨 지금 제 사촌동생이 그쪽이 튕긴 담배풀에 맞을 뻔했어요. 제 소중한 동생 조금이라도 다쳤으면 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말 안해요. 사과하세요. 뭐라는 거야 어린놈의 자식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린놈의 자식이라고 했다. 에이 좋게 좋게 말하니까 어른이 웃음이야. 내가 꽁쳐버린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세요? 여기가 금연구역이라도 되냐? 아저씨 눈이 삐셨어요? 단지 내 곳곳에 다 금연구역이라고 적혀있고 흡연구역은 뒤쪽에 따로 있는데 대단한 어른 납시였네요. 적당히 기어올라라. 애기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남이사 담배를 튕기든 니 소중한 사촌동생이 맞든 말든 상관하지마. 제 동생인데 어떻게 상관을 안해요. 운이 좋아서 피해서 다행이지. 담배풀이 제 동생한테 튀어서 화상이라도 입어 써봐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사고가 났어? 안 났어? 안 났으면 했지. 아 진짜 이놈의 아파트는 밖에서 펴도 난리. 화장실에서 펴도 난리. 베란다에서 펴도 난리. 복도에서 펴도 난리. 흡연자를 위한 흡연 공간이 엄연히 마련되어 있는데 피해를 주니까 그렇죠. 아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아 됐구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오래 말 섞고 싶지 않네요. 가라 가자. 어디 가. 아 이 아파트 사람들 개념 없네. 아 엊그제도 베란다에서 담배꽁초 좀 버렸다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경비실에서 찾아오질 않나. 내가 담배 펴서 내는 세금이 얼만데 혹시 우리 흡연자들을 무시하는 거야? 누가 흡연자들을 무시했나요? 개념 입게 흡연하시는 분들까지 싸잡아서 묶지 마세요. 수준 보이니까요. 어디 어른한테 수준 운운하고 말이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이 정말. 얼른 사과하고 가라. 미안합니다. 그렇지 이제야 꼬리를 내리네 봐준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 사촌동생아. 이렇게 개념 밥 말아먹은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우치게 했구나. 이게. 아 됐구요. 금연구역 단지 내 애들 앞이든 말든 담배 만족하실 만큼 뻑뻑 많이 피우시구요. 담배꽁초도 아무 데나 틱틱 던지시구요. 그러다 제대로 된 근육 빵빵 어른 만나서 된통 당하시길 바랄게요. 여기 청소하는 분들 다 아저씨보다 어른들인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디서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담배꽁초 주우라고 있는 게 청소노동자야. 알겠어? 일단 담배꽁초나 주우시려고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니네 엄마 아빠 어딨어. 집에 잘 계시니 우리 부모님 안부는 묻지 마시구요. 본인 부모님한테나 잘 하세요. 아이 급식충 아이 담배충 아 우유비린네 어 담배 썩었네 죽을래? 살래 안되겠다 너 오늘 혼 좀 제대로 놔야겠다 어? 내가 왜? 내가 왜? 반말했냐 지금? 대화해보니 인간이 덜 된거 같아서 적당히 상대해주다 가려고 했는데 왜 자극을 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버릇좀 무서워 어른? 어른에도 빵 터졌다. 네 어르신 담배 많이 피우시다 일찍 황천길 가세요. 내가 이런다고 고칠거 같아? 응? 바닥에 더 가리침 뱉고 화장실 환풍기 위로 더 담배 냄새 올려야지. 너가 날 이렇게 만든거야 자극했으니까. 그러세요? 어차피 이 정도 개념이면 고칠거란 기대도 안해. 스스로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며 가축처럼 그렇게 살아. 이런 슉 슉 슉 슉 푹 계속 던져. 이렇게 살면 결국 네 인생도 저 담배꽁초처럼 나락으로 떨어질거야. 우리야 잠깐 보기 불편하고 말지. 스스로가 이런 인생 살면 참 뿌듯하고 행복하겠다. 앗땅. 맞아 가을아 앗땅. 이런 인생이 정말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거야. 어 나 한계치 도달했다. 너 오늘 잘 만났다. 어 또 순아 가을아. 아빠 아빠 그래 가정교육 이따위로 시킨 니네 아빠 어 어 어 김가장님. 아니 이사원 왜 우리 딸이랑 같이 있어. 어 안녕하십니까. 아 맞다 이 아파트 산다고 했었지. 와 며칠 못 봤다고 얼굴 좋아졌어 우리 이사원. 아 네. 아주 겹경사야 겹경사.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대박이야 대박.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 아 네. 자네 면접 볼 때 솔직히 나만 반대했었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일을 정말 너무나 잘해. 그래서 정말 좋게 보고 있어. 어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만 되면 최고겠어. 아 맞아 곧 정규직 전환 심사지. 어 네네. 잠깐 그러니까 두 분 아는 사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빠가 상사고. 이제 저분은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지 그런데 저분이 뭐야 저분이. 그럼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들어. 이미 들었어요. 어? 아빠 들어가시죠. 기인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컷. 자 바로 5위 영상 만나보시죠. 5위 영상은 지하철 편입니다.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공부하기 진짜 싫다 싫어. 아 공부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번 역은 구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테스트 앞이 끄덕 끄덕. 짬빵 또 짱슈. 끄덕스 끄덕. 아 졸려. 아이고 다리야. 아니 요즘 것들은 노인 공경이라는 게 없어 아주 그냥. 나 때는 말이야 젊은 사람들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무조건 서서 갔어.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아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임신 중인데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서 있기가 힘들어서요. 임신 중이면 밖을 나오질 말아야지. 왜 지하철을 타고 한 자리를 더 가니 차지하고 앉았나? 그렇게 소중한 아기면은 어? 자가용을 타고 다니던가 택시를 타던가. 할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다 각자마다 사정이 있는 건데. 아이고 말씀이 지나치기는 뭐가 지나쳐? 임신한 게 무슨 대수야? 혼자만 임신한 양. 뭔 임신 유세야 이게. 그깟 임신 나도 해서 자식이 셋이야. 어? 참나. 아니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 내가 틀린 말을 써? 나 때는 어른들이 말하면 그저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요즘 것들은 버릇이 나빠서야. 저기 할머니 넌 또 뭐야? 제가 그 요즘 것들인데요. 요즘 것들이 버릇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어른 가짜 어른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뭐야? 왜 요즘 것들이 버릇이 나쁘고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 것 같네요. 요즘 것들도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깎듯이 잘해요. 할머니처럼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임산부한테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가짜 어른한테는 할 말 다 하는 거고요. 어디서 취할 만한 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대들어? 니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든?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못된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면 도와주라고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죠. 아윤. 이래서 요즘 것들은 가정교육이 중요해.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원통할까. 자식 손주가 이렇게 버릇 없이 사는 거 알까 몰라. 아주 잘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도 직접 가르쳐주셨거든요. 어른이라고 다 똑같은 어른이 아니라고 하셨죠. 어머머머머머. 알만하다 알만해. 너는 뭐하고 있어? 얼른 믿기지 않고. 할머니. 등산 다녀오실 체력은 있고 지하철에서 서서 가실 체력은 없어요? 그리고 왜 임산부한테만 자리 양보를 강요하세요? 저기 아저씨들. 아주머니. 젊은 남자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시면서요. 젊은 임산부니까 약해 보이고 만만하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먹고 왜 저런지 몰라. 아이고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아이고 할머니가 어린 학생을 잡네 잡아. 아니 왜 따라해. 제가 언제 할머니를 잡았어요?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결돼요? 이분한테 사과하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이 학생이 할머니를 모욕하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이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듣자 듣자 하니까. 젊은 년이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구만. 그렇죠? 너 말이여 이 젊은 년아. 보아하니 이제 황갑이나 넘었겠구만. 내가 네 나이 때는 월월 날아다녔어. 90 넘은 나도 젊은이한테 자리 양보해달라고 못하겠구만. 공부하고 일하고 녹초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젊은이들 보면 안쓰럽지 않슈? 뭐 뭐 뭐라고? 뭐라고? 하여간에 요즘 것들은 노인 공경이라는 게 없어. 아우 참나 참나 슈. 할머니 최고. 띵. 학생 고마워요. 아니에요 뭘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눈물부터 나서 못하는데. 덕분에 시원했어요. 에이 별말씀을요. 그럼 저는 이번 역에서 내려야 돼서요. 안녕히 계시고 순산하세요. 네 고마워요 학생. 이번 역은 조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띵. 아 욕을 한 바가지 쏟아줄 걸 그랬나. 아 그래도 잘 참았어. 짜잔. 1%를 찾아라. 오늘의 1%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재석입니다. 네? 헐. 오늘은 임산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1%의 반응이 지금 나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 저는 김뚜순이라고 합니다. 뚜순양이 오늘 1%의 주인공입니다. 8시간 동안 촬영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분은 뚜순양이 처음이에요. 아 그럼 다 가짜예요? 네 우리 연기자분들 나와주세요. 아니 나는 진짜 울뻔했잖아요. 학생이 너무 말을 잘해. 깜짝 놀랐어. 저는 진짜 몰입해가지고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너무 고마워요 학생. 젊은 친구가 멋져 멋져. 헐 욕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컷. 자 5위 영상까지 만나봤고요. 너무 휴대폰만 보시면 좋지 않아요. 광고 한 편 보면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그럼 4위 영상 바로 보시죠. 일진 편입니다. 야 뚜식아 내가 빌린 거지 뺏은 거냐? 너 많이 컸다. 어 요새 많이 먹어서 잘 크고 있는데? 저 재밌는 녀석이네. 아 그래? 우리 엄마가 나중에 개그맨 하라고 하긴 했는데. 야 뚜식아 우리가 깡피냐? 네 친구지? 아 선물 받은 거라 나한테 소중한 거야. 오늘 돌려주기로 했잖아. 야 친구끼리 조금 늦게 줄 수도 있고 나눗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장난 아니야? 아 너 지금 한숨 쉬었냐? 아니. 아 진짜 개혈 받네. 좋게 좋게 이야기해주니까 기어 오르냐? 야 야 그런데 이 티셔츠 나이스 아니냐? 맞네. 이건 안 돼. 아니 빌려달라고. 친구끼리 빌려달라고 해도 못하냐? 좀 빌려줘.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선물해주신 거야. 아니 누가 뺐냐. 빌려달라고 친구가 부탁하잖아 부탁. 아 안 돼 이건. 어쭈 말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어 저거 뚜식이 아니야? 쟤 저기서 뭐하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야 김 뚜식 여기서 뭐하냐? 아 깜짝이야. 아씨 누나잖아. 그 그냥 가. 어 뭐야? 네 여자친구냐? 아 아니. 이 새끼가 어따 대고 여자친구래? 야 너 뭐야? 나 뚜식동의 망치다. 망치 좋아하시네 인생 망치고 싶냐? 넌 누구야? 나 뚜식동의 더듬이다. 삉. 더듬이 오졌다리 오졌다. 야 더듬이 두 개 뽑아버리기 전에 말투 상냥하게 해라. 그럼 너는 누구세요? 나 뚜식이 누나다. 아 누나면 어쩌라고요? 우리가 쫄 것 같아? 아 이것들이 오랜만에 에너지 쏟게 하네. 죽을래? 아 네네. 이런 시베리아 허스키가 씹어먹다 뱉은 개뼈 따구 같이 생긴 것들이 어디서 달려있는 주둥이라고 함부로 펄럭펄럭 휘갈기고 있어. 세발낙지 젓갈 머리통보다 작은 미니 종만한 머리통 달고 하는 짓거리가 고작 골목길에서 삥이나 뜯고 아주 잘한 짓이다. 야 너 망치? 망치로 깰 수 있는 게 세발낙지 젓갈 머리통일까 아님 다른 머리통일까? 야 너 더듬이? 네 몸 더듬더듬 안 울고 내 주먹은 바로 네 턱 밑 바로 거기 명치로 간다. 앞으로 뚜식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이직거리하고 있으면 세상 이직하는 날인 줄 알아라. 야 김뚜식 이 새끼들이 뭐 뺏은 거 있어? 아 나이스 신발 뺏은 게 아니라 빌린 건데요. 네 목숨도 나한테 빌려주기 싫으면 지금 벌리고 있는 그 입 옹골차게 다물어라. 지금부터는 말로 안 한다. 잠시 후. 한 번만 내 동생 주변에서 얼쩡거리면 그땐 나도 너희 목숨 빌린다. 네 누나. 야 뚜식아 나이스 신발 뺏어갔다고? 어 그거 가, 가, 가방에 있어요 누나. 뭐하냐? 빨리 안 가져와? 아 네 죄송합니다. 가자 뚜식아. 야 진짜 저 누나 뭐냐? 어 생각났어. 저 누나 두식 중학교 일진들도 무서워하는 그 누나였어. 잠시 후. 뚜식아! 어 왜? 아까 그 새끼들 뭐야? 너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냐? 나만 당하는 거 아니야. 쟤들 우리 학교 일진이야. 와 요새는 초딩들도 일진이 있냐? 어 걔들 다 무서워해. 싸가지도 없고 때로 뭉쳐다니고. 야 일진 그런 거 다 멍청하고 뜰뜰란 애들이나 하는 거야. 어 공부 잘하는 애도 있는데? 야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으면 뭐하냐? 삶의 지혜는 제로라서 일진 놀이하는 건데. 아 그런가? 야 너는 나한테 하는 것만큼만 그 새끼들한테 해도 너 안 괴롭히겠다. 쫄 필요 없어. 응. 걔네가 왜 몰려다니는 줄 알아? 혼자 있으면 개 찌질이가 되거든. 몰려 있으면 괜히 자신감 생기고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데. 야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일대일로 맞짱 뜨지? 너가 이긴다 100%.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친구를 괴롭히며 싸운 우정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냐? 참담한 미래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일진이어도 어른 돼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쁜 짓 하면 언젠가는 무조건 돌아온다. 너 요즘 TV 인터넷 안 하냐? 유명 유튜버들도 과거 일진이었다 해서 유튜브 접고 연예인들도 연예인 생활 접고 하잖아. 요즘 일진들은 그걸 알면서도 일진 놀이 한다는 건데 그냥 머리에 똥만 찬 거야. 절대 그런 멍청이들한테 쫄지 마. 어 웬일로 오늘은 누나 같네. 그런데 뚜식아 배고프지 않냐? 어? 라면 좀 끓여봐. 아 누나 끓여! 아 누나 니가 끓여. 아 싫어. 아 진짜 맞고 끓일래. 그냥 끓일래. 아 알았어. 그리고 나 라면 먹고 컴터 찜이야. 아 왜 나 친구들이랑 게임해야 돼. 아 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너 오랜만에 한 번 맞자. 아 진짜 좀. 누나랑 일진들이랑 똑같은데? 장난해? 내가 무슨 일진이야. 지금 하는 게 딱 일진이야. 뭔 소리야. 난 우리 사랑하는 동생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 아 아까 그 자식들도 부탁이라고 했었다고. 걔들 부탁이랑 누나 부탁이랑 같냐? 나는 애정이 넘치는 말투잖아요. 사랑하는 동생님.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더한 일진 있었네. 너 뭐라고 했냐? 아 진짜 누나랑 내 사이 컷 하고 싶다. 두두두두두두둑. 컷. 3위 영상도 바로 만나보시죠. 3위 영상은 개진상 편입니다. 에에에에. 뭐냐? 무슨 택배냐? 엄마가 귤 시켰다고 했는데 그건가 봐. 오예 귤. 손 노래 질 때까지 까먹어야지. 야 한 번 봐보자. 와 대박 엄청 많이 왔어. 오 때깔 좋다. 이따 나가는 길에 경비할아버지도 가져다 드리자. 좋은 게 있으면 이웃끼리 나눠 먹는 게 인지 상장.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해. 잠시 후.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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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야 잠깐만 있어봐. 슉.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입주민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지. 제가 먼저 인사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경비실에만 있지 말고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좀 움직이세요. 늘 움직이고 청소하는데 쉬는 시간에 보셨나 봐요. 아니 경비 일하면서 쉬는 시간이 왜 필요해요? 일하는 거 같지도 않게 일하시면서. 네? 그냥 쉬엄쉬엄 돌아다니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돈을 아주 날로 먹으려고 하시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저번 일 뭐요? 저번에 부르셔서 댁에 갔을 때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 하셔서 한 번 버려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계속 공격적이신 것 같아서요. 아 저기 아저씨. 아 생각을 좀 하세요. 아저씨는 어차피 우리 집에서 내려가서 경비실로 갈 거고. 경비실 가는 길에 쓰레기장 있고. 그럼 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했네? 서로 좋잖아요. 좀 융통성 있게 삽시다. 융통성 없는 사람 여기 하나 있네. 자라나는 어린 학생이 있는데 담배연기 계속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너 뭐야? 융통성을 따지려면요 아저씨. 기본은 지키면서 따지세요. 여기 엄연한 금연구역이고 아파트 입구인 거 모르세요? 뭐야 얘는 또. 아저씨 회사 다니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야. 회사 다닌다 왜? 아저씨 내일부터 회사 가시면요. 쉬지 말고 일만 하세요. 점심 먹고도 쉬지 마시고요. 뭐? 아까 경비할아버지한테 쉬지 말라면서요. 아저씨도 일하러 갔을 때 쉬지 말고 일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회사 가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처음 본 사람이든 몇 번 봤던 사람이든 회사니까 무조건 먼저 꾸박 인사하시고요. 회사에서 생긴 쓰레기는 집에 가져와서 버리세요. 어차피 집에 오실 건데 오는 길에 가져오시면 되죠. 융통성 있게 해요. 일 다 끝내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알아서 척척 일 찾아서 하시고요. 안 그러면 아저씨나 회사 사장님은 돈 날로 먹는 아저씨 보면서 얼마나 안 입고 오시겠어요? 너 뭐하는 애야? 그건 알 거 없고요. 아저씨 며칠 전에 이사 오셨죠? 그래, 이사 왔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룰을 모르시나 본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서로 배려하는 착한 주민들이거든요. 아저씨 같은 진상이 있을 곳이 아닌데요. 뭐, 뭐, 뭐? 진상? 어디서 조그만 게... 아! 손 찍어 냈어요! 왜 애한테 그러세요? 아저씨는 빠져봐. 야, 너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버릇 없이 엉 끼지 말고 싹 꺼려. 아저씨는 할아버지 앞에서 담배 뻑뻑 피고 아주 버릇 있으십니다. 존경. 너 자꾸 비꼴래? 됐고요. 아저씨 며칠 전에도 마트에서 진상 부렸죠? 하도 목소리가 커서 제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저씨 같은 진상들은 어딜 가나 있고 또 어딜 가나 갑질한다고 그랬는데 아, 우리 아파트에 있을 줄이야. 아, 너 안노게다야. 너 혼 좀 놔야겠다. 혼이야? 이제 아저씨가 혼날 차례예요. 뭐? 도식아, 다 찍었냐? 어, 누나 처음부터 다 찍혔고 누나 맞는 것까지 찍혔어. 아저씨 갑질한 거, 금연구역에서 담배 핀 거, 저 폭행한 거, 저 협박한 거, 공포 분위기 조성한 거 다 아주 잘 찍혔다고 하네요. 야야, 너 그 핸드 반응아. 이 쥐새끼들 같은 걸 동작 그만! 우리 애들한테 손 떼! 아줌마는 뭐야? 지금 우리 애들 때리려고 했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른이 애들 상대로 얘 말하는 거 봤어? 얘가 무슨 AI는 내 손에 죽으실래요? 아우, 진짜 여기 아파트에는 비정상들만 모였어. 진짜 확 엎어볼라. 동작 그만! 지금 내 사랑한테 뭐 하는 거야! 아저씨는 또 뭐야? 지금부터 우리 와이프랑 애들 털 끝만큼이라도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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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내가 쫄 것 같아? 이것들을 확 그냥 동작 그만! 내 새끼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우, 진짜 또 뭐야 또? 너 나보다 더 먼저 저승 가고 싶어?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잘못 건드렸어, 이 사람들아. 아, 뭐야? 아이 참.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 아저씨가 경비 할아버지한테 갑질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엄청 뭐라고 했어요? 안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 가만히 해, 안 있어! 뭐, 뭐, 뭐 어쩌라고? 배째라고, 배째라고, 배째라고? 뭘? 다들 그만! 헐, 이분은 혼자서 무장공비 3명을 맨손으로 때리자마 생포한 우리나라의 영웅이자 세계 챔피언대회에서 17전 17승의 기력을 세운 개우물주먹! 한국 복싱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김광천 선수! 내 어린 시절 우상이었고 우리들의 희망이었던 김광천 선수가 우리 아파트에 계셨더니! 어, 헐. 봤지?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아무도 몰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니까 참는 거지. 야, 역시 우리 할아버지 명언이다! 저런 진상들은 또 약자한테는 강한데 강자한테는 약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약한 친구들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친구들 앞에서는 약한 애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 보고 저희들은 양아치라고 이야기해요.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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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컷! 2위도 바로 만나볼게요. 2위 영상은 맘충 편입니다. 뚜식아, 뚜순아. 엄마 모임 가야 되니까 점심은 시켜 먹어. 돈은 식탁에 있어. 가을이도 잘 부탁한다. 네, 엄마, 이모 다녀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야, 김뚜식. 너가 가을이 전담해서 봐라. 가을이 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순한데. 아, 이쁘다. 오빠, 어마어마. 누나, 밥 뭐 먹을 거야? 우리 짜장면 먹자. 햄버거. 아, 짜장면. 햄버거. 아, 진짜 사랑하는 누나. 짜장면 한 번만 먹자. 아, 그럼 각자 먹던가. 아, 한 그릇만 어떻게 배달해. 아, 그럼 가을이한테 정하라고 하자. 좋아, 가을이 너 뭐 먹고 싶어? 훈대, 국밥. 잠시 후. 아, 가을이 너는 무슨 애가 국밥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들어가자. 애니까 뛰지. 그럼 애를 묶어놓을까요? 뜨거운 음식들 나르는데 위험해서요. 방금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손만 조금 대어서 다행이지. 아니, 그러니까 서빙할 때 잘 보고 다녀야지. 우리 애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애가 갑자기 소리치면서 불쑥 튀어나와서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 됐고. 우리 자리에 애가 컵 깼으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다치기 전에? 애기 있는데 왜 유리컵을 주고 날래야? 네. 대답 똑바로 하세요. 제가 이 지역 맘카페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아시면 그렇게 대답 못 하실 텐데. 한숨 쉬었어요? 여기 직원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저기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싫으세요? 와, 진짜 너무한다. 어딜 가나 진상은 있다, 진짜. 어이. 히히히. 푹. 어여. 하진아. 야, 너 뭐야?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때려? 똑같이 맞아볼래? 예, 예. 어머머. 우리 아들 왜 그래? 가만히 있는데 저 돼지 같은 누나가 때리라고 했어. 뭐야, 너?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올려? 와, 진짜 얼착이 없다. 지가 혼자 집 자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리 가리 때렸어? 애가 반가워서 인사한 거지. 나도 아줌마 만나서 반가운데 뚝배기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뭐야? 아우, 이런 급식충. 제가 엄마라는 신성한 단어에 충짜 붙이는 거 싫어해서 웬만하면 이 단어 안 쓰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이것밖에 없네요. 맘충 뭐 뭐 마 맘충 네 맘충 어디 날도 어린 게 따박따박 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애들 혐오가 생기고 엄마 혐오가 생기고 노키즈전도 생기는 거야 자기소개 하지 마시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보통의 엄마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보통의 엄마들은 더 조심하고 더 안절부절하고 애들 단돌이 잘 시키죠 좋은 엄마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엄마들이 길을 잘 닦아 놓으면 뭐해요 맘충 한두 명이 길에 똥을 쫙 뿌려버리는데 허 나 참 말하는 싸가지 보소 그만하세요 제 죄송합니다 누나 그만해 어차피 말 안 통하게 생겼다 허 진짜 이 사람들이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내 새끼 내가 귀하게 키우겠다는데 뭘 이렇게 말들이 많아 네 이렇게 버릇없게 키우면 아주 잘 크겠습니다 애니까 뛰지 애니까 애니까 뛰죠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뛰도록 교육시켜야 하는 게 부모의 의무예요 부모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니까 애가 괜히 욕먹잖아요 귀한 자식 어디 가서 욕먹고 다니면 좋겠어요 너도 나중에 애기 키워봐 적어도 아줌마처럼 안 키워요 아우 애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애니? 엄마니 이따 뚜 이따 우쭈쭈쭈쭈 가을이 역시 교육 잘 받았어 최고 최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여기 내가 맘카페에 다 올릴 거야 여기 동네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많는데 애기 엄마를 무시해? 하하 애기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라 맘충을 무시한 거예요 인성 좋았던 사람이 애기 낳는다고 갑자기 맘충이 되진 않죠? 원래도 쓰레기였던 사람이 그냥 애를 낳은 거죠 뭐 어허 이게 어디서 너 한번 맞아볼래? 때리세요 그럼 저도 똑같이 해줄게요 당신 아들한테 뭐 뭐야? 야 너 빨리 가을이한테 사과해 사과해 지른대 야 싹이 아주 노랗고 좋다야 말하는 뽄쇠 보소 니네 부모 얼굴 안 봐도 알겠다 애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는 거야 너 얼른 사과 안 해? 야 왜 우리 귀한 새끼 기를 죽여? 누가 우리 귀한 새끼들 기를 죽여? 엄마 뭐 뭐야 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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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한 새끼들 기 죽여? 슈가 우리 귀한 새끼들 기를 죽인다고? 누가 우리 새끼들 기 죽인다고? 슈가 기 죽인다고 우리 새끼들? 아니 누가 우리 귀한 새끼들 기를 죽인다고? 아 오늘 친척 어르신들 모임 있다는 게 여기였구나 10분 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어머머 안 주셔도 돼요 사장님 아니에요 따님 아드님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아 그래요 잘 먹을게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장님 네 저런 손님들 때문에 가게 문 닫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고 좋은 엄마들이 더 많은데 가끔 저런 사람들이 와서 블로그에 올린다 맘카페에 올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솔직히 주방에서 몰래 울었던 적도 많아요 아휴 사장님도 진상들 다 받아주지 마시고 쳐낼 사람은 쳐내세요 친절하게 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당연하듯 값질 않는 소수가 있어서 문제네요 네 한 명의 진상보다 100명의 좋은 손님들 보며 힘내고 있어요 일주일 후 누나 누나 아 왜 소리를 질러 대박이야 대박 뭐가 저번에 순대국밥 맘충이 결국 맘카페에 글 올렸거든? 근데 사장님이 안 참고 유튜브에 해명 영상 올렸어 근데 그 영상이 인기 영상까지 가서 지금 조회수 100만이야 오예 잘 됐다 그래서? 순대국밥집 맘충 욕먹고 난리야 근데 더 대박인 게 있어 뭐뭐? 몇 년 전에 지하철 진상녀로 전국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 기억나? 아 그때 그 지하철에서 할머니 폭행한 사람? 어 순대국밥집 맘충이 그때 그 지하철 진상녀래에 헐 내가 뭘 했냐 애 낳는다고 갑자기 맘충이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그냥 애를 낳았을 뿐이라니까 그래 누나 말이 맞아 쓰레기가 애를 낳았을 뿐 컷 마지막 1위 영상만 남았는데요 TV에서 보면 1위 영상 보기 전에 갑자기 막 광고 나오고 그러던데 저도 따라해볼게요 대망의 1위 광고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광고 보고 왔고요 마지막 1위는 동물학대편입니다 뚜둑뚜둑뚜둑 어머 뚜순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아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왜? 아 어디서 자꾸 애기 울부짖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요 아휴 너도 들었구나 엄마도 들었어 자세히 들어보니 고양이 소리더라 아 그래서 엄마도 얼굴이 고양이 키우는 세대가 어디더라? 아 저번에 윗집 아가씨가 고양이 들고 있는 거 보긴 했는데 아 맞죠? 제 방 바로 위에서 소리 났어요 그래 일단 알았어 주말이니까 그래도 한숨 더 자 우리 뚜순이도 엄마 닮아서 잠기가 밝아서 그런가? 아휴 아 그러게요 아 저 물만 마시고 들어가서 바로 잘게요 그래 그래 점심때 깨워줄게 네 잠시 후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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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아 괴물인 줄? 죽고 싶냐? 피부가 왜 그래 무슨 비포장도로 같아 아 몰라 싸울 힘도 없다 아 자도 자도 피곤해 엄마가 밥 차려놨다고 밥 먹으래 아 근데 엄마 어디 가셨어? 잠깐 위층 간다고 하시던데 위층은 왜? 아 누나 잘 때 막 고양이 소리가 나서 엄마가 올라가시던데 아 그래? 알겠어 나도 갔다 올게 잠시 후 아니 하도 고양이가 울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온 거라니까요 저기요 아줌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학대라뇨 아니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두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밤새 울부짖고 그러죠 아니 이 아줌마 오지랖이 태평양이네 방금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고양이 주인은 저예요 제발 신경 끄세요 어우 정말 마음 아파서 못 보겠네 가까이 온다고 고양이를 발로 차버리고 말이야 내가 들어가서 고양이를 구해야지 지금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바로 무단가택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요 어우 참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젊은 아가씨가 학대 아니고요 훈련 중이에요 강하게 해야 말을 잘 듣는다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 소유물이에요 내가 얘를 때리든 뜨거운 물로 치지든 굶기든 거꾸로 매달아놓든 아줌마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아줌마 이만 꺼지세요 어디서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나 했더니 바로 위층에 쓰레기가 살고 있었구만 뭐? 뭘 짜려봐요 이 아줌마야 아 아줌마? 뚜순아 너는 왜 왔어 내려가 있어 엄마 왜 엄마는 저한테 가르쳐준 대로 안 하세요 뭐? 언제는 사람 아닌 것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니 시간 낭비하지 말라면서요 왜 쓰레기랑 말을 섞으세요 엄마도 말 섞기 싫어 그런데 저 가엾은 고양이 좀 봐 아 어쩌라고요 모녀가 쌍으로 미쳤네 내 욕하는 건 참는데 우리 엄마를 욕해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뭐? 제대로 걸려?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다 나 신고한다 참느 신고? 이런 일 갖고 신고를? 아이고 무서워서 고양이 훈련도 못 시키겠네 신고하세요 무거째로 신고할 테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럼 이만들 꺼져주세요 너 고양이 그렇게 키울 거면 당장 보호소로 보내 싫은데? 내 맴인데? 두 모녀 덕분에 오늘 우리 냥이냥이는 고생 좀 하게 생겼네 내가 조금 열이 받아서 말이야 두둑 두둑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엄마? 두식아 넌 또 왜 왔어? 어 잠깐만 혹시 130만 유튜버 냥이냥이 개냥이 채널 냥냥이 누나 아니세요? 맞네 맞아 저 완전 초기 구독자예요 첫 영상이 두식공원에서 혼자 버려진 고양이 발견하시고 아 내가 키워야겠다 하시면서 시작한 영상이잖아요 헐 야 너 저 아줌마 알아? 말 조심해 아줌마라니 우리 천사편 냥냥이 누나한테 뭐 뭐 천사편? 누나 저 오프닝송도 알아요 냥이냥이 개냥이 와 대박이네 우리 집 윗집이었어 완전 영광이에요 헐 뚜식아 이 사람 지금 고양이 학대하고 있어 에이 엄마랑 누나가 잘못한 거예요 우린 냥냥이 누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런데 냥냥이 누나가 키우는 고양이는 어느 정도 크면 왜 다 아파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엔 야옹이 무지개 다리 건넜다는 영상 보고 울었잖아요 어머나 아무튼 초기 구독자로서 응원할게요 냥냥이 누나 저 냥냥이 아닌데요? 에이 왜 그러세요 목소리도 똑같고 어제 올린 영상이랑 옷도 똑같이 입으셨는데 저 완전 애청자예요 이거 보세요 헐 자 뚜수나 뚜식아 가자 이대로는 절대 못 끝내 그러니까요 엄마 엄마 이 기자님한테 제보할게요 그래 이 기자님한테 바로 연락해 저기요 당신 유튜브에서 잘 나가나 본데 당신 채널만 문 닫는 게 아니라 당신 감옥 가게 해줄 거야 자기보다 약하다고 괴롭히는 게 제일 악질이야 그러게요 제일 찌질한 짓이란 걸 왜 모르나 몰라 아 진짜 제발요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 제발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드릴게요 아 아니 아니 천만원 드릴게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 천만원? 웃기고 앉았네 그리고 왜 우리한테 죄송하지? 고양이한테 죄송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잘 알지 동물 유튜브 시작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어느 정도 크면 어릴 때보다 덜 귀여우니까 조회수 떨어져서 다른 데 파양시키고 다시 어리고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데려와서 또 영상 찍고 또 크면 파양시키고 그런데 파양도 아니라 이 사람은 고양이를 죽이고 그걸 또 감성을 팔아서 돈 벌었나 보구만 뚜식아 이 사람 혹시 질질 짜면서 고양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냐? 어?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엄청 울면서 올린 영상인데? 그거 인기 영상도 갔었어 이거 아주 사기꾼이구만 당신 잘못 걸렸어 난 한 번 물면 절대 안 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채널 날아가면 진짜 제 인생도 끝나요 당신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고양이 생도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야지 그 누구도 한 생명을 마음대로 짓밟을 수 없다고 신고받고 왔습니다 일단 가시죠 일주일 후 와 엄마 그때 짱 멋있었어 에이 뭐가 뚜순이 너가 더 멋있더라 아무튼 엄마 덕에 이 사건 더 이슈화돼서 그 사람 유튜브 채널 날리고 교도소 가고 완전 고소해요 거기에 동물학대 근절 캠페인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아 맞아 근데 그때 경찰에는 누가 신고했지? 내가 했어 니가 뭘 어떡해? 사실 양양이 누나 우리 윗집에 사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 저번에 우연히 봤었거든 그런데 그때 누나가 위층 간다고 해서 나로 뒤따라 나오다가 뒤에서 몰래 봤었지 그래서 학대한다는 소리 듣고 바로 나가서 일부러 130만 유튜먼 양이 냥이 개냥이 막 오버해서 말한 거야 곤란하게 하려고 요얼 니가 그걸 생각했다고? 니 머리 장식 아니었음? 아 나도 이제 중학생이라고 이야 뜨시기 대박이다 근데 누나는 뭐 이 기자님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야 그냥 대충 지어낸 거지 아니 엄마는요? 나도 눈치껏 대답한 거지 와 대박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뭐? 진짜 중요한 건 우리한테 새가족이 생겼다는 거지 그러게 걔랑 고양이랑 같이 키우는 집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외또 그래 왜 봉구랑 싸우면 안 돼 하늘아 아 하늘이 열나 귀여워 그러니까 컷 자 이상으로 사이다 모음집 마칠게요 많은 분들이 뚜순이 사이다 영상을 요청해 주셨는데 이제야 올리게 됐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모음집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컷 컷 뱅 컷 아 són 이래 gospel 날"-바 가